아, 좀 고민이다, 그지? 나 정했어. 정했어? 어. 둘, 셋! 미래는 늘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요. 특별히 가보고 싶은 미래가 있으신가요? 오, 수시로 연 단위로 가면 안 돼요? 계속 갔다 올게요. 그렇지. 사실 뭐 과거에서 크게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지는 않아서 미래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그럼 하나, 둘, 셋! 아, 생일... 오, 그래요? 전 어차피 드라마에서도 탑승자였거든요. 탑승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탑승자 할게요. 음,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태우고 갔었으니까 태우고 다니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네. 어, 둘 다 이과 출신이에요. 그랬는지 안 왔나 싶은데. 맞아. 하나, 둘, 셋! 어, 비슷한 게 참... 맞아. 아, 밑에가 똑같아서 그런가 봐. 하나, 둘, 셋! 함께 하는 얘기죠? 네. 하나, 둘, 셋! 모르겠다. 저는 A. 빈티즈를 선호하시나요? 아, 요즘 잘 몰라요. 기둥이 잘 못 만지고 그래가지고 아, 좀 힘들어요. 세훈님은? 저는 그냥 새로운 게 재밌어서 네. 신기하고 재밌어서. 근데 빈티즈를 되게 좋아하는데. iony 하나, 둘, 셋! 두 분 다 평등을 받아주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 출퇴근 시간은 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은 쉬는 날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한데? 정답이다. 네 정답이네요. 하나, 둘, 셋! 나 보금이 되게 중요합니다. 나 이거 할 줄 알았더니 아 저는 이제 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저도 나중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팬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드람낙 제가 연기를 했던 작품들에 연쇄살인마가 나오지 않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? 아차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이거 해봤습니다 좋아하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했던 작품들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게 있어? 저는 항상 피 흘리고 경찰서로 그렇게 가고요 누군가를 쫓아요 살인마가 다 나온다는 거야 놀랬잖아 하나 둘 셋 바뀌었다 다르다 갑자기 순간 생각을 했는데 과거를 바꿨다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피했어 저는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봐서 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모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? 하나 둘 셋 아 다르다 편집자를 보고 있었나요? 창작이 보통은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작가보다는 편집자가 그냥 일단 가는 대로 창작해 놓으면 편집자가 잘 만들어 줄 거잖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